Oh, I have a good idea. 만들기를 좋아하는 나는, 나는, 다다 언니 I can make it, I can do it 만들어줄게요 무엇이든 다다 따라해봐요 무엇이든 다다 나는, 나는, 다다 언니 Yeah, yeah, yeah! 필요한 준비물은 삶은 감자의 껍질 그리고 목공풀을 준비해주세요 Are you ready? 친구들, 준비됐어요? Let's do it! 그럼, 다다 만들어볼까요? 먼저, 삶은 감자의 먹고 남은 껍질을 준비해주세요 감자 껍질은 아주 얇아서 잘 찢어져요 그리고 고소한 감자 향이 나요 그런데, 혹시 감자 껍질이 없으면 고구마의 껍질을 이용해도 돼요 이제 감자 껍질을 기린의 무늬 모양대로 찢어주세요 Like this 작게 기린의 무늬 모양으로 찢어주세요 Follow what I do 이제 목공풀을 이용해서 찢은 감자 껍질을 기린 목에 붙여주세요 Follow what I do You can do it! 꾹꾹 눌러주세요 우와, 동물원에서 보던 기린 색깔 같다 예쁘게 붙여주세요 예쁘게 붙여주세요 와우, take a look! 기린이 완성됐어요 It's a giraffe It has a nice neck Nice neck 와우, 정말 잘했어요 빨리 핫둥이에게 보내줘야겠다 Twinkle, twinkle Sparkle, sparkle Shining magic star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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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